네, 고맙습니다. 내가 좀 도와줄까? 아휴, 어머니. 너 회사 다녀와 힘들잖아. 이거는 뭐 썰면 되는 거니? 아니, 아니. 그거 아직 안 씻은 거라서 그럼 이것 좀 씻어주시겠어요? 내일 우리 뭐 햇물 부침개 같은 거 해 먹을래? 좋아요. 퇴근하고 오면서 장 다 올게요. 아니야, 내가 받아놓을게. 장 보려면 버스 어떻게 타니? 제가 봐도 되는데. 아, 그럼 버스 타는 거 알아두시면 편하니까 제가 교통카드 드릴게요. 앞문으로 사람들 따라 타면 카드 대는 이렇게 단말기 있거든요. 앞사람 하는 거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. 응, 그래. 내가 진짜 상아를 너무 잘 못 키워서 더보기 부끄럽다. 아니에요. 쥐가 잘 못 큰 거죠.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. 아, 근데 어머니. 이거 좀. 오래 씻으셔야 돼요. 아빠는. 응, 그래? 그래, 이렇게. 어머니. 미안해 봐요. 아뇨. 아뇨. 아뇨, 어머니.